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이 4에서는요. AL 등급 당락을 좌우하는 마지막 관문이죠. 14.15번 시사 이슈 세트에 대한 공략법을 조금 심도 있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특히나 AL 목표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 세트의 사활을 거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AL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최종적인 관문인 거거든요. 여기에서 보통은 당락이 진짜 실제로 좌우가 되면서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그 문턱을 넘지 못해서 결국에는 IHT 등이나 그 밑에 레벨에서 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볼 필요가 있는 유형들인데 14.15번이고 유형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각 문항에 따라서 또 출제되는 정형화된 성격이 있습니다. 14번 같은 경우는 과거와 현재 변화를 보통 요청을 하는 질문들이 다수 출제가 돼요. 그 질문의 중심에는 항상 체인지라는 워딩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체인지라는 단어가 들리면 그 주제 관련한 과거 현재 차이라고 그냥 기정사시로 하셔도 돼요. 굳이 모든 질문 키워드에 촉각을 세울 필요 없이요. 그 점유율이 한 전체 문제은행의 14번 문제은행의 90% 정도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10%는 여전히 두 대상의 차이는 맞습니다. 두 가지의 어떤 대상을 주고 그것의 차이, 비교. 그래서 비교하는 언어적 기능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게 거시적인 출제 의도예요. 과거와 현재도 결국에는 두 대상의 차이인 거죠. 시간의 차이냐 아니면 그냥 두 가지 동등한 대상의 차이냐. 이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시제는 두 시제가 병행이 돼야 되겠네요. 보통은 과거와 현재 변화를 나타내야 되는 유형이 주력 유형이기 때문에 과거에서 현재로 오가야 될 때 병행하는 시제고 또 전환이 돼야 될 때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변화를 나타내는 어떤 특정 과정에서의 변화를 얘기할 때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된다는 용법이 또 있죠. 현재 완료 시제 같은 특수 시제는 사실 오픽에서 요구로 하는 시제는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시제는 아니지만 이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때 완료 시제의 용법이 적용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쓰시는 게 맞습니다. 필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비유를 하자면 필수 시제는 아니지만 가산점으로 이어지는 시제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가산점 제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임프레션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단순 시제가 아닌 특수 시제를 적소에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모국어에 없는 영어에만 있는 그런 특수 시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인상에 기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제를 다 사용해 주세요. IHL 목표이신 분들. 과거 시제, 현재 시제,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까지. 그리고 비교하는 언어적 기능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가 돼야 돼요. 이거는 이런 반면에 이거는 이렇다. 아니면 뭐 둘 다 이렇다. 차이와 비교, 대조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언어적으로요. 단편적으로 뭔가를 묘사하는 거에 비해서 좀 어렵게 체감되어야 되는 테스크가 맞아요. 하나를 피상적으로 단순히 묘사하는 거 말고 두 가지를 비교 자체를 할 수 있어? 이거를 물어보고자 하는 게 스윕 4번의 의도이죠. 사실 비교 테스크는 우리의 어린 시절과 현재의 무엇을 비교하는 앞에 일반적인 어드밴스드 유형 테스크에서도 저희가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2차 시에서 다뤘었던. 그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 중심에 맞춰져 있지 않고요. 대상이 좀 시사적인 관점에 맞춰져 있다고 보면 돼요. 사회적인 관점에서요. 변화. 심층적 묘사가 또 관건이 되겠고요. 이건 모든 어드밴스드 유형에 해당이 되는 사실입니다. 표면적 묘사가 아닌 디테일하게. 내용보다는요. 묘사하는 방법이 얼마나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익스페션의 깊이. 거기에 충족이 되려면 미리 또 체계적으로 어떻게 파생을 시키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제공할지 구성을 해가셔야 되겠죠. 구축을 소재를 해놓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15번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이슈를 보통 물어봅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의 관심과 걱정 을 나눠서 물어봐요. 관심으로 물어볼 때가 있고 걱정거리로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의 차이 있죠. 그리고 뉴스에 보도된 내용도 종종 물어봐요. 주제에 따라서. 또 그 주제 관련한 트렌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결국엔 뭐예요? 합치면 그 주제 관련된 장안의 화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적인 화제. 이거는 시제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물론 현재의 어떤 사실을 얘기할 가능성과 그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복합시제를 사용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현재 시제를 아마 가장 비중 있게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15번 같은 경우는 시제적으로는 사실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무게감 있는 시사 어휘를 사용하시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뭐와 차별화가 돼야 되냐면 앞에 우리 14, 15번이 아닌 일반 세트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 주제들. 인터미디언, 어드밴스, 어드밴스 콤보. 인터미디언, 인터미디언, 어드밴스 콤보. 앞에 있는 일반 세트들과 중량감과 무게감에 있어서 차별화된 단어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캐슈얼한 일상에서 쓰는 그런 단어들 말고 사회적으로 디스커션이 가능한 정도의 반열까지 올라와 있는지 가늠하기 위해서 출제를 하는 게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14, 15번 유형인 겁니다. 나는 일반적인 컨버세이션 말고 티사적인 이야기, 사회적인 현상까지도 논할 수 있는 상태의 경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여실히 들어내셔야 돼요. 15번도 그렇고 14번도 그렇고 이 마지막 14, 15번 시사 이슈 세트는 문장의 완성도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면 시사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라면 문장이 수준보다는 시사 용어에 총력을 기울이셔서 최대한 많이 숙지를 해놓으시고 그것을 재료를 사용하시면서 나름의 문장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시면 그래도 좀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관용구들이나 비교하는 문장 구조들을 미리 잘 습득을 해놓으시면 상당히 안정감 있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움이 돼요. 14번에서 보통 과거 현재 변화를 요구한다. 두 대상의 차이를요. 대부분 과거 현재 변화라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놨어요.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때. 손대가스트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이쪽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